있는단 말 Vanderbox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망가세요! 라는 게임으로 할 건데요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맵인데 맵이 굉장히 좁아요 그 이유는 순례의 눈은 정말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못 잡겠지? 열räge 요 룰 앞에 빨간색 보이죠 저 레이더 빼고는 볼 수가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요루루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요루루는 저를 절대로 볼 수가 보인다 구해줘 얘들아 이녀맨 내가 구해줄게 도망가 핑크대 머리가 온다 뭐야 여기 이녀맨TV 꿈미남있잖아 맨날 꿈미남이래 근데 지금 요루루 정보 한 명도 잡지 못했다 호거크 아니 난 밥 먹고 가도 되겠는데 정보 요루루 눈이 안 보이나 보다 진짜로 아무것도 보이잖아 뭐야 여기 이녀맨TV에서 가장 못생긴 김기하님 있잖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그냥 너를 잡을 수 있을까 이녀맨TV 공식 탈모 공식 탈모래 말 넘심 어 뭐야 없어졌다 까비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잡았다 역시 백만 년 난 죽고 말거야 너무 맛있고 아니 근데 쟤 진짜 못한다 응 안 보이나봐 진짜 맵이 이렇게 좁은데 몇몇이 춘다 아싸 나 살아남았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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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르 안 보이나 보이죠? 이게 백만 유튜버? 감사감상 구독 어 내가 술려다! 드디어 해고 보고 싶었던 댕세이가 죽었는데 근데? 나 왜 그래 난 왜 안 움직여지지 아싸 이번엔 내가 술래 아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야구 것도 안 보이지로 어 됐다 다 잽싸게 도망다니는구만 어디에 있는거지? 얘들아 어디에 있는거지? 어 방금 지나갔는데 난 못봤는데? 어디에 있는거지? 내가 안 보이냐? 어헤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게 아아아할 우악 아 나 보인줄 알고 고유종하더라 누군가가 살리는거 같은데 늑대를 그 흐흐.. 차피기만 해봐 다들만 그래 늑대밖에 안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야 어? 늑대 또 누구 살렸어? 누구 살렸어? 왜 이렇게 대놓고 다니면 안 되지 우와 늑대 죽을 때 프로펠러가 초속으로 도는 소리가 나 여기 있다가 누구 살릴 때 같이 따라가서 넌 아까부터 너무 건방졌어 외모아 위에 있네? 너무해. 안 보여, 안 보여. 아, 오케이. 여기 위에 있네? 아싸! 다 잡았다! 아이고, 쉽네. 뭐야, 한 명 남았어? 나 못 봤는데? 소리가 났다. 문술이 났다. 절그럭 절그럭. 문술이 났다. 절그럭 절그럭. 어디야, 어디야. 안 보이는데? 절그럭 절그럭.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어? 나 진짜 안 보여. 절그럭 절그럭. 얘 도대체. 그럼 지는 거야.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절그럭 절그럭. 아, 안 보여. 형님, 보내지 마시고 진정 안 돼요. 여기 있다. 안 무서워요. 10초. 여기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었구만. 좋아요. 어? 늑대가 헌터면 이거 약올려줄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워터파크구만. 1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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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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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가 술래인걸? 이거는 아주 재미나게 숨어주겠어 여민아 여민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어디어디어디 여민아 어디 이거 봐봐 이거 아니 지금 오고있어 오고있어 널 봐 야 리아 너 쫓기고 있어 여민아 여민아 이거 봐봐 어 뭐 이거 봐봐 뭐 뭐 똥 싼거야? 아 filling 야윽 발에 똥 밟았다 얘들아 잘있어 요르르 죽었나봐 얘들아 잘있어 이 사람 남이 놓아줄 생각이 없어 아니 야 늑대야 구하러 가면 어떡해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실패적이구나? 역시 구해주려고 했는데 저거 말하는데 내가 지마 내가 지마 어, 야, 나 무서워 이 사람 아, 나 아, 나 무서워 이 사람 나 이상해 이 사람 야 이 사람 무서워 죽겠어 타카카 저기다 이런 유근처인데? 어허어어어어엇 내가 남은거 너뿐이야 괜찮아 내가 1분동안 버티함 묶여 볼게 그래 잘 숨어 있어 응 어 패킷 카카카카카카 오 어? 이게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소리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되긴 하더라 오! 갓! 어우 나 무서워 여배자 아 나 들켰어! 한 quad 내가 볼 땐 미오는 냄새를 찾는 것 같애 캬учamus 후각이 부작났나 본데 야 나 거였던 거 들켰어! 히잇! 오오와rí 오오오오아 고인물! 고인물! 기다려주셔서 잘한다 잘한다. tule görd audio 어어어 너 보여! ил ona możne 우이의 땡 어어어어어 아니 이 어려운 걸 해내다니 구독 자 헌터 댕댕이 아 이걸 말 brunch 좀 누 certa 놀랐어 치 놀아 뭐야 왜 이래 이리와 같이 놀자 눈이 안 보이는 것 뿐인데 말투가 저래 우기찾아우 우 우기찾아 니 녀석의 냄새가 난다 여깃구라! 무서운 녀석 여기 있으면 못 찾을까니 아하하 요르르 요르르 앙탈은? 빨리 죽여! 니가 죽여야겠구나! 오우 요르르 너무 앙탈 떠는데? 앙탈쟁이야 저기 놈 깍쟁이야 깍쟁이 여기 누가 너를 살렸구라 하지만 너는 살았자마자 죽어낸 운명이지 뭐 있겠어? 어 여기 뭐가 있구나 아니 뭐야 바로 살아났잖아 이 녀석들 죽어 죽어 죽으라고 아! 죽어 어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핑크머리 까비 붙잡아 고행해줘 그리고 파란색 머리 감히 친구를 살리다니 그 용기를 높이소봐 친구를 한 번 더 죽여봐라 붙잡아 고행해줘 오 쟤 죽게 앱 뜨자 미친구가 죽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는거냐 파랑머리 요르르 내가 죽게 냅두자 제발 대기고루 죽게 냅둬 파랑머리 미친구가 죽었는데 여기 안올셈이냐 이 파랑머리 녀석 안갈거야 그러면 넌 내 손에 죽는거야 이 파랑머리 아이 그냥 죽여 그냥 파랑머리 그런 말 하면서 친구를 구하러 갔겠지 이 파랑머리 아아악 아 늑대가 못하네 이거 리아 헌터 한 번 해보고 싶구나 헌터 해보고 싶다 좋아요 또 나일거같은 어 또잖아 또 늑대 흐흑 또 늑대인걸? decorating près Lol 그 て 고 으 으 으 어유 으 뭐 근데 여메아 어디가 응? 여기 방금 누굴 본거 같은데 응? 그렇지 여메아?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니 여메아? 말을 해줬으면 내가 살려줄땐데 근데 어디갔지? 흐흐흐 큰일날뻔했어 꽤나 어려운 게임이로 꾸만 아아악 여메아 야 쟤넨 빨리 죽여 야 이 녀석은 귀가 너무 아파 너무 앙탈 떤다 게임을 안탈러간다 안탈러 주먹을 불러 저기있던 장원영 누가 살렸어 야 늑대한테 좀 근데 애교가 먹혔나봐 늑대가 살려줬어 와 역시 난 당연히 죽일줄 알았다고 어 여기 왕건이다 왕건이 엄청 많다 귀여워가지고 살아와 살려줘 내가 죽일래 내가 죽일래 이거 앙탈이 먹히는데 진짜 잠깐만 이 녀석들 한 명도 안 죽였잖아 아 진짜 정보 죽일 때는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앙탈의 힘 염치라고 어어 어딨어 으어 제발 천용히 좀 해 축하라 죽겠어 정말 아 어색! 뭘까? 아 살았어 살았어 야 어디 갔어 더워 이미 뭐일까 어려워 어색! 아! 뭐있지? 뭐야 이거 웃지마 얜 죽인다 버릇 죽인다 견도! 유룰은 살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좀 주가마 ㅋㅋㅋㅋст 얘들아 일로와 이쪽으로 얘들아 이쪽으로 야야? 어딨는 거야? 저의 발레 눈앞에서 나타났죠? 어? 방금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정보! 죽을땐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오! 빨리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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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잉혜맨 유튜브 왕따설을 도는 거 아니야? 왕따설? 잉혜맨 유튜브 불화설! 주닉대를 왕따시켜! 놀란! 나도 놀아줘! 안보여! 잉혜맨!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잡히지 마세요! 로블록스 게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엔딩에서 세가 걸리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구독 좋아요